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375편, 승전의 대가는 죽음이었다. 극본 이상남, 연출 임종성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공민원 9년, 서기론은 1360년 3월 무렵. 고려는 홍건적의 침략을 물리치고 간신히 한숨을 돌리는데요. 두 달 뒤인 5월에 이르러는 바다 건너 외구가 파상적으로 침공해오는 바람에 이 고려 조정은 긴박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금 시국이 비상하니 경들은 문무백관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외구를 물리치는 전선으로 나가 함께 싸워야 할 것이오. 알겠소? 예, 주상전하. 이렇게 되자, 국왕에게 간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벼슬아친 간관들도 전쟁터로 나가게 됐는데요. 간관이 전쟁터로 출정하기 전 국문에 나가서 하직 인사를 하자. 이를 지켜보던 정세훈이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상전하! 간관이 전쟁터에 나간다는 얘기는 예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사옵니다. 도대체 나라 체면이 무슨 꼴이 되겠사옵니까? 그러자 국자박사 등이 나서더니 신등은 공자의 사당을 지키고 있는데 예로부터 학관이 전쟁터에 나간 적이 없었나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대신들이 일제히 나섰다. 네 이놈! 니놈이 공자의 사당을 지키지 않으면 공자가 어디로 도망간다더냐! 이때 또 첨서 김의조가 쟁론을 벌였으나 뜻대로 되지 못했다. 간관과 학관 등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참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염재신 같은 사람인 비판을 합니다. 이런 간관이나 학관의 태도에 대해서 공자와 그러면 어디로 도망갈 거냐. 있다! 걱정 말고 니네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핑계대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비판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전시동원형에 참여하지 않은 강관이나 학관에 대한 비판이지만 염재신이 공자를 빗대서 강경하게 비판한 점은 그만큼 외국의 침략에 따른 피해. 그 다음에 그러한 외국에 대한 방비, 군사동원형에 대한 각오를 여기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숙명여대 홍영희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글쎄요. 아무리 비상한 상황이라도 문신과 무신의 직부는 구별해야 하는 것인지, 또 문신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창칼을 들고 전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지, 어느 쪽이 옳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목숨을 걸고 전장으로 나가야 하는 무신들의 처지에서 보자면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북면을 수비하던 언양백 김경직이 잠시 대골에 들어갔다가 제추신료들이 장기와 바둑을 두면서 웃고 떠들고 농담하는 소리를 듣고서 제상은 태평한 세상에서도 놀이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전쟁이 한창이고 흉년까지 겹쳤는데도 백성을 구율하려 하지 않고 노름에 빠져있으니 장차 국가가 망하리로다 하며 탄식하였다. 그해 윤 5월 주상전하, 외구가 강화에 쳐들어왔사옵니다. 뭐라? 외구들이 결국 강화에까지? 그래서 강화의 관리들은 지금 어찌하고 있단 말이냐? 외구가 강화의 선원사와 용장사 등 두 사찰에 난입하여 삼백여 명을 죽이고 쌀 사만여 솜을 빼앗아갔다 하옵니다. 이때 신몽룡이라는 사람이 외적 열세 명의 목을 베고 마침내 외적의 손에 죽었다 하옵니다. 나라 사정이 이렇게 어수선하게 돌아가자 다시금 천도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여기에 등장하는 백악은 지금의 부각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백악으로 행차를 할 것이다. 벌써 백악을 새로운 서울이라 읽히는 이들이 있어옵니다. 백악으로 도읍을 옮기실 것이옵니까? 하오면 한양은... 태묘에 가서 점을 쳐보니 점궤도 불길하게 나왔고 또한 제출 신뢰들이 한양촌들을 극구 반대하지 않았는가? 전하, 일부 제상들이 이미 한양에 짓고 있던 궁시를 헐고 백악으로 옮기려 한다는데 그리 어명을 내리실 것이옵니까? 애써 지은 궁시를 헐면 백성들이 크게 실망할 것이옵니다. 뭐라? 과인도 알지 못하는 일인데 누가 궁시를 헐겠다 하였는가? 이는 제상들이 마음대로 하는 일이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홍건적에 이어서 외구의 침탈까지 이어지고 게다가 흉년까지 겹치는 등 민심이 피폐해지자 공민왕은 다음과 같은 이색적인 교서를 내리기도 합니다.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 사람을 급하게 써야 하니 이제부터는 3년상 제도를 없애도록 하라! 그렇다면 이제까지 고려에서는 3년상을 어떻게 해왔을까요? 고려사 저료를 보면 이러한 기록이 보입니다. 이때 3년상을 허락하더라도 모두 100일 만에 상복을 벗고 다만 벼슬만 쉴 따름이었다. 그러나 공민왕이 3년상 제도를 폐지하도록 명한 뒤에는 상례 풍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공민왕 10년 2월 이자춘은 공민왕의 환송을 받고 동북면으로 갔는데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원나라 땅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이자춘의 명예에 순종하여 모두 귀순하였다. 그런데 공민왕으로부터 동북면 병마사의 임명장을 받은 지 두 달여 만에 고려 조정에 뜻밖의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전하! 동북면 병마사 이자춘이 세상을 떠났다 하옵니다! 아! 뭐라!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왕이 심히 슬퍼하여 사신을 보내 조상하여 위로하고 진이 부위를 내렸다. 사대부들은 입을 모아 이제 동북면에 좋은 사람이 없다며 탄식하였다. 그렇다면 이자춘의 대를 이울 인재가 동북면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자춘을 대신해서 동북면의 실력자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자춘의 아들 이성계였습니다. 공민왕 10년 9월 동로강의 만호 박의가 반란을 일으켜서 천호 임자부와 김천룡을 죽이자 조정에서는 부랴부랴 형부상서 김진을 파견해서 반란군을 진압하게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로강이란 평안북도 강계군 용립면에서 발언하여 강계와 위원을 거쳐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강을 말합니다. 전하! 김진을 동로강으로 파견했사오나 반란군의 새가 드세여서 쉽게 토평하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김진이 지원군을 요청해 왔사옵니다. 신이 군사를 이끌고 현지로 갈까 하옵니다. 그럴 것 없다. 동북면에 상만호가 있지 않은가? 이자춘의 아들 이성계를 이름이업니까? 그렇다. 이성계로 하여금 김진을 지원하여 반란군을 무찌르게 하라. 이자춘이 공민왕 9년에 사망하고요. 이자춘의 동북면에서의, 옛 쌍송총관부 지역에서의 지위가 이성계에게 세습이 됩니다. 이성계에게 세습된 그 지위는 비단 고려의 관직일 뿐 아니라 100년 동안 쌍송총관부 지역에서 이 집안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반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병집단입니다.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아버지 이자춘의 지위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이성계가 첫 임무로 주어진 반란군 진압작전을 제대로 수행했을까요? 해당 기록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성계는 금호위 상장군으로서 동북면의 상만호였는데 왕이 김진을 구원하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이성계가 군사 1,500여 명을 거느리고 달려가니 반란을 일으켰던 박인은 그 무리를 거느리고 강계로 도망해 들어갔으나 이성계가 모두 잡아 죽였다. 이성계는 이렇게 역사의 기록에 화려하게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공민왕 10년 10월 20일 주상전하 위급상황이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홍건적이 다시 국정을 넘어 쳐들어왔사옵니다. 전에 쳐들어왔던 그 무리들인가? 그러하옵니다. 홍교적의 위평장인 반성과 사유 그리고 관선생과 주원수 등이 10만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삽주로 쳐들어왔다 하옵니다. 뭐라? 10만이라 하였는가? 그렇사옵니다. 아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방시를 불러오라. 추밀원 부사 이방시를 서북면 도지휘사로 임명하여 파견할 것이다. 동치 추밀원사 이역영은 당장 군사를 이끌고 전령으로 가도록 하라. 홍건적 10만 대군이 재차 고려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고려와 원나라는 외교적으로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홍건적의 재침공 소식을 접한 공민왕은 서둘러 원나라에 사신을 보내는데요. 학성 후 왕서를 원나라에 보냈으나 중도에 길이 막혀 가지 못하였다. 만주 일대를 홍건적이 차지하고 있어서 원나라 조정으로 통하는 길이 아예 단절돼 버린 것입니다. 이제 홍건적의 대규모 군사들은 남진을 시작해서 평안북도 창성에 해당하는 이하를 침범합니다. 참지정사 안우를 상원수로 임명하고 정당문학 김득배를 도병마사로 그리고 동치추밀원사 정휘를 동북면 도지휘사로 임명할 것이니 속히 전장으로 떠나도록 하라. 그리고 군사모집에 대한 방을 붙여라. 이번 군사모집에 응하는 가운데 선비나 행리에게는 벼수를 주고 궁이나 관청의 노비들이 전쟁터로 나가기를 자청하면 양민으로 삼든지 비단을 주든지 그들의 소원대로 들어주겠다고 하라. 무엇들 하는 것이냐! 이때부터 홍건적의 대군은 파죽지사로 진격해오고 이방시를 비롯한 고려 군사들의 비장한 항전이 시작됩니다. 사서에는 서기 1361년 11월 달에 전황을 날짜별로 긴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월 2일 홍두적이 무주에 와서 주둔하였다. 이방실이 적은 수가 많고 우리는 적음으로 군사를 거두어 퇴각하고 순주, 은주, 성주 등 3개 주와 양암, 수덕, 강동, 삼등, 상원 등 5개 연의 백성과 양곡을 전령책으로 옮길 것을 청하니 왕이 이 제의를 따랐다. 안우와 이방실이 지휘사 김경재와 함께 각자 자기 휘하의 군사를 거느리고 개주, 연주, 박주 등지에서 적을 공격하여 적을 처부수고 300여 명을 베었으므로 왕이 안우를 도원수로 임명하였다. 11월 9일에 적이 안주를 습격하였으므로 아군이 패전하고 상장군 이음과 조천주가 전사하였다. 적이 지휘사 김경재를 생포하여 자신들의 원수로 임명한 다음에 우리에게 글을 보내 110만의 대병력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진공할 테니 속히 항복하라고 하였다. 11월 13일에 이성계가 홍건적 왕원수 이하 100여 명의 목을 베고 한 명을 생포하여 왕에게 바쳤다. 적이 만여 명의 병력을 가지고 전령책을 공격하여 격파였으므로 아군이 크게 붕괴하여 안우와 김득배 등이 홀몸으로 돌아왔다. 11월 18일에 적의 선봉이 흥의역에 이르렀다. 흥의역은 황해도 우봉 일대로 비정됩니다. 이제 홍건적이 개성 인근까지 쳐내려온 것이죠. 이렇게 되자 공민왕의 파천 문제가 논란거리가 됩니다. 11월 19일 지금 홍건을 두른 도적대가 지척에 와 있습니다. 상황이 이루어질진데 당연히 주상전하께서는 태우를 모시고 왕비마마와 함께 몽진길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슨 소릴 그리 하시오. 저기 접근해오더라도 무슨 소릴 쓰든 경성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경성을 지키면서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주상전하께서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할 것이오. 경성은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주상전하 전하께서 조금이라도 더 머무르시면서 장정들을 모집하여 종사를 지키시옵소서. 신뢰들 중에서 왕의 몽진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공민왕이 도성을 버리고 떠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은 최영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구강일행이 민천사라는 사찰로 거둥하였다. 왕은 근신들을 각각 거리로 내보내서 큰 소리로 의병 모집을 호소했으나 모집에 응한 사람은 겨우 몇 사람뿐이었다. 이렇게 되자 그동안 파천을 반대하던 신뢰들이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 주상전하 이곳 경성은 신이 머물면서 적을 막을 것이오니 출행을 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공민왕은 도읍을 버리고 몽진길에 나선 것입니다. 출발하라! 왕이 승인문을 나서니 늙고 어린 자들은 땅에 넘어지고 어미는 자식을 버리니 짓밟혀서 깔린 자들이 들판에 가득하였다. 노국공주는 가마를 버리고 말을 탔는데 차비 이씨가 탄말이 너무 약하였으므로 보는 사람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그렇다면 임금이 끝까지 남아서 도성을 지켜야 한다는 최영의 주장과 종묘사직의 유지를 위해서 일찍 몽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몽골의 침략을 받았을 때 강화도로 천도를 한 것이나 합단의 침략을 받았을 때도 강화도 천도를 한 것이나 또 이때 안동으로 몽진을 한 것이나 또 임진을 한 때 의주로 몽진을 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고 하는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그것이 그 당시에는 국가니까요. 그걸 꼭 보위해야 된다. 그리고 침략을 물리치는 전쟁을 해도 그 다음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개경을 지킬 자신이 없을 때 이렇게 왕이 피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남아서 결사항전을 해야 한다는 말은 명분이 선명하고 그럴듯한 주장이긴 하지만 국왕이 공격을 받아서 변이 생기면 나라 전체의 운명이 좌우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한 주장일 수가 있다. 이익주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안동으로 피난 몽진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홍건적에 대한 침입에 대한 방비가 안 돼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경을 사수할 만한 어떤 군사력이 취약했다는 점 뭐 이런 것 그리고 공민왕 자신이 개경에 남아있게 되면 결국 자신이 유태로워진다는 판단 이런 걸로 신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치처한 것 같아요. 홍영희 교수의 얘기 중에 공민왕이 안동으로 몽진을 떠났다라고 했는데요. 공민왕은 임진강을 건너서 몽진을 나서면서도 도중에 행차를 멈추고서 신뢰들과 함께 홍건적의 침공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전쟁을 지휘합니다. 이 공민왕의 행차가 경기도 광주에 이르렀을 때 전하 혼건적이 이미 경성에 들어왔사옵니다. 따라서 임진강 북쪽은 이미 우리 땅이 아니옵니다. 모든 도에 어명을 내리시어 군사를 뽑아 적을 치도록 할 수 없어서 종랑장 임견미가 그렇게 말했으나 제출 신뢰들이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임견미가 국왕에게 아뢰었으나 지금 몽진을 가는 길이니 창졸간에 어떻게 하겠는가 왕은 다만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11월 24일에는 눈이 내렸기 때문에 왕의 행차가 이천현에 이르렀을 때에는 왕의 옷이 젖고 얼어서 모닥불을 피워서 추위를 녹였다. 전하 이미 우리의 도성인 경성이 적들에게 함락당하였다. 하옵니다. 중건의 도적들은 소아마를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 성을 만들고 거기에다 물을 부어 얼음을 얼게 하여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게 했다. 하옵니다. 하옵고 그 도적 무리들은 사람을 잡아 불에 굽기도 하고 임산부의 젖을 구워먹는 등 잔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 하옵니다. 공민왕은 드디어 12월 15일에 지금의 경상도 안동에 해당하는 복주에 도착합니다. 그렇다면 공민왕이 하필 안동 쪽으로 파천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현종이 나주로 피난 것은 나주가 갖고 있는 친왕조적 성격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바로 나주오시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글로 가는 것이고 공민왕이 안동 쪽으로 그리고 안동을 택한 것 역시도 안동이 친왕조적 지역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이죠. 피난을 갈 때 자기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을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또 가더라도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는데 원 간섭기에 안동에 원나라 공주의 탕모급이 있었지요. 왕실의 시급이 있던 지역이라서 안동을 몽진의 목적지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공민왕이 안동에 당도해 머물게 됐을 때 정세훈은 공민왕에 의해서 전시의 군사를 통설하는 총사령관격인 총병관에 임명되는데요. 그는 공민왕에게 특별한 내용의 교서를 발표하도록 요구합니다. 목숨을 바칠 것이옵니다. 장한 일이다. 반드시 그리해야 할 것이다. 신은 경성수복에 목숨을 바치기로 다짐하였사온대 전하께서는 무엇을 하시겠사옵니까? 그것이 무슨 말인가? 속히 백성들에게 애통교소를 내리시옵소서. 뭐라? 애통교소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전하께서 교서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사신을 여러 도에 보내서 징병을 독려하시옵소서. 필요하다면 과인의 처지에서 무엇을 마다하겠는가? 애통교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고려사를 통틀어서 처음 등장하는 말인데요. 말 그대로 임금의 애통함을 담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글을 의미하겠죠. 정세훈은 공민왕을 압박하다시피 해서 왜 이러한 교서를 내리라고 했을까요? 이익주, 홍영희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공민왕이 개경을 버리고 복주, 지금 안동까지 피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 군신 간에 또는 신민들에게, 신하와 백성들에게 설명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었겠죠. 그래야만 다시 백성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홍건적과 싸울 수가 있었을 것이고 정세훈이 이런 건의를 하게 된 것은 바로 정세훈이 그 책임을 맡은 총병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세훈으로서는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는 군제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당장 될 일이 아니고 그렇다면 백성들을 빨리 징발을 해서 군대를 만들고 이 군대를 가지고 홍건적과 싸워야 되는데 정세훈이 백성을 어쨌든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고 사신들을 여러 도로 보내서 군사를 징발할 수 있도록 어떤 교서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세훈이 공민왕에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민왕이 애통교사라는 이름으로 반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세훈이 또 이 애통교사를 계기로 자신이 군사의 총 어떤 사령관격, 군사권을 하여튼 다 부여를 받게 되고 이런단 말이죠. 결국 정세훈을 위해서 내려졌지만 공민왕은 애통교사를 내므로서 민승을 수습하려고 했던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애통교사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요지를 소개하기로 하죠. 천하가 태평하면 좋은 정성을 임명하는 데에 뜻을 두고 천하가 위태하면 좋은 장수를 임명하는 데에 뜻을 둔다 하였다. 생각건대 태족께서 국가를 이루신 이래 여러 성왕들께서 나라를 이어받아 백성들을 길러오시었는데 과인의 일을 얻어서는 태평성대에 익숙해져서 군사적인 대비를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두적의 침입을 당하여 파천의 남쪽으로 내려왔으니 종묘사직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쓰라린 마음을 어찌 견딜 것인가. 이제 장수를 나누어 보내니 군사를 합하여 적을 물리치도록 하라. 정세훈을 총병관으로 삼으니 어명대로 군사를 감독하여서 명령에 따르고 안 따르는 자들을 가려서 상을 주거나 벌을 주도록 하라. 대개 이런 내용입니다. 홍민왕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 말이 정확합니다. 태평성대에 익숙해져서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태평성대라기보다는 원의 간섭을 받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런 국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넘나도 많이 잃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원의 간섭에서 벗어났으니까 빨리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동의를 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홍건적과의 전쟁에 나서게 하는 이런 일종의 경문과 같은 역할을 이것이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공민왕이 개경을 버리고 몽진길에 나섰던 데 대한 백성들의 민심이 흉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금으로 하여금 내 탓이요 이런 의미의 반성문을 쓰게 하고 이제부터 힘을 모아서 홍건적을 물리칠 것이니 징병의 협조에서 함께 싸우되 총병관인 정세훈의 명을 따르라. 이런 내용이죠. 정세훈은 자신이 총병관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공민왕의 애통교서가 필요했겠지요. 공민왕으로부터 군권을 위임받은 정세훈은 드디어 군사 모집에 나섭니다. 내일 군사를 출발시킬 것이요. 공들은 정한 기한까지 군사를 징발하여 도착하도록 하시요. 지금 일부 정승들은 적군을 구경만 하면서 물리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래서야 어디 병절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단 말이요. 만일에 지금 적을 소탕하지 못한다면 산골짜기에 도망쳐서 숨는다 한들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것이며 또 어떻게 나라가 유지될 수 있단 말이요. 이렇게 다그치고 나서자 대신들도 정세훈을 격려하고 나섭니다. 홍건적이 쳐들어오자 왕과 신하들이 파천을 함으로써 천하의 웃음거리가 됐는데 이제 그대가 대의를 부르짖으며 군사를 거느리고 출정하니 사직이 다시 변환해지는 것은 이번 싸움에 달려있소. 공은 오직 반란군을 물리치는 일에 힘쓰도록 하시오. 알겠습니다. 나는 기필코 경성을 되찾고야 말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홍건적에 대한 고려군의 반격전투의 상황들을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염주사람 검교 중랑장 김장수가 군대를 일으켜서 적을 공격하고 적의 기병 140여명을 죽였다. 그리고 그 주의 사람인 최영기를 보내 왕의 행제소에 달려와서 보고하게 하였다. 그러자 왕은 김장수를 상장군 겸 만호로 최영기를 서해도 안무사로 임명하였다. 12월 30일 홍두족의 기병 300여명이 원주를 함락시켰으므로 원주목사 송광헌이 전사하였다. 적 29명이 안변부에 쳐들어왔는데 그 읍 사람들이 거짓으로 항복을 하고 술을 대접하면서 술전이 서너 차례 돌았을 때 놈들을 다 때려 죽였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공민왕 11년 1월 17일 안우, 이방실, 황상, 한방신, 이역영, 김득배, 안우경, 이기수, 최영 등의 장수들이 거느린 군사들이 개경 동쪽 교회의 천수사 앞에 진을 칩니다. 본격적인 경성탈환 작전에 나선 것이죠. 그런데 사서에는 이때에 동원된 군사의 규모가 20만 병력이라고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당시 고려의 형편으로 볼 때 20만은 상당히 과장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보기 드물게 대군이 동원된 것은 틀림없었겠죠. 드디어 총병관 정세훈이 작전을 지시합니다. 드디어 우리는 경성을 포위하였다. 지금 적의 방미 상태를 어떠한가? 제가 수기문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군사를 보내 정탐한 바에 따르면 지금 홍건적 군사는 모두 이 성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불시에 기습한다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다. 아침 동이 트면 공격할 것이다. 동분면 이성계의 군사들도 우리와 함께 진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동틀 무렵 북을 울려라! 불격하라! 성문을 부수어라! 성안으로 진격하라! 드디어 고려군이 총공세를 감행한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대활약을 한 장수는 동북면에서 온 이성계입니다. 이성계가 휘하 군사 2천명을 거느리고 진격하여 적군을 앞장서서 대파하였다. 해질 무렵 이성계가 적의 괴수 사유와 관선생을 칼로 베니 적의 무리가 저희끼리 서로 밟고 쓰러져서 홍건적의 시체가 성안에 가득하였다. 적의 머리를 벤 것이 대략 10만명이었으며 두 개의 옥새와 금, 은, 구리 도장과 병기 등을 노획하였다. 장수 등이 말하였다. 성문을 닫은 채로 공격을 계속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적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들의 목을 모두 뺄 수가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적군이 전열을 정비해서 반격을 가한다면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다. 적에게 테러를 열어야겠다. 성문 둘을 개방하겠다. 성인문과 가전문을 열어라. 적군 10만여명이 도망쳐 압록강을 건너 달아나니 적이 평정되었다. 사서의 기록으로만 밀어본다면 개경을 수복하기 위한 경성수복전은 의외로 고려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고려군이 그 짧은 기간에 막강한 위용을 갖춘 부대를 편성해서 공건적이 점령하고 있던 개경을 탈환할 수 있었을까요? 개경 수복은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렇게 빠른 시기에 성을 수복한다고 하는 것은 군사 조직이 와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당시 백성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그 당시 무장들이 자기가 이끄는 군대를 이끌고 자발적으로 참전을 했다. 이것이 좀 현실적인 해답일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 무장들은 자기가 이끄는 군대에 대한 대인적인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여기서 만들었을 것이고 위기에 처한 고려의 조정에서 대대적으로 군사를 모집했는데 이때 무장들은 각자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군사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개인적으로 통설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막강한 홍건적에 맞서서 승리를 일권했을 것이라는 게 이익주 교수의 분석인데요. 그런데 이때 이후로 고려군이 각 무장들을 중심으로 사병화되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 홍영희 교수는 이때 경성수복작전에서 고려가 승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홍건적 군사들의 단순한 움직임도 한몫했다고 얘기합니다. 홍건적이 들어와가지고 개경에서 각각 다른 군대를 가지고 각 지역으로 흩어졌으면 각 지역에서 전투가 일어나니까 전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홍건적이 웬일인지 개경에 들어와서 더 이상 진격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민왕이 피난을 간 이유도 있겠었겠지만 더 이상의 목적 달성을 했다는 그런 의노도 있겠죠. 그런데 내려오질 않으니까 거꾸로 고려의 입장에서는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다음에 지휘체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다음에 장수들이 각각의 가장 권위 있는 군사들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은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개경을 접수한 홍건적이 개경 남쪽으로 더 이상 진격하지도 않았고 또한 공격 루트를 다변화해서 군사를 여러 갈래로 분사해서 점거하고 있었더라면 이처럼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 고스란히 개경의 도성 안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쉽게 물리칠 수 있었다. 이러한 얘기죠. 저절로 지연 작전을 쓰지 않았는데 지연이 된 것이고 그러한 것에서 많은 수의 병사가 모여서 사료에는 한 20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한 10만 정도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홍건적을 내몰게 되고 홍건적은 쫓겨날 때 그 수가 몇 천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표현도 나옵니다. 그만큼 대승을 거두은 것이고 또 이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났던 사람이 고려사에는 이성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성계가 적장인 사유, 관선생을 죽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성수복 작전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장수는 역시 이성계였는데요. 이성계의 활약상을 기록한 사서의 기사들을 되짚어보도록 할까요? 이성계가 길가 어느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밤중에 적들이 포위망을 뚫고 도주하였다. 그러자 이성계는 동문으로 달려갔다. 적과 우리 군사가 성문을 고수하느라 뒤섞여서 나가지 못했는데 밖에서 오던 적이 창으로 이성계의 오른쪽 귀뒤를 찔러서 사세가 심히 급박했다. 이에 이성계가 칼을 빼어 앞에 있는 적 7, 8명을 베고 말을 타고 상벽을 뛰어넘었으나 말이 넘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유독 사서의 이성계의 전투 장면을 기록할 때 그가 신기에 가까운 아주 초인적인 무예를 자랑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나중에 짚어보기로 하죠. 어쨌든 이성계가 전투에 나서서 다른 장수들보다 뛰어난 활약을 발휘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배경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동북면의 쌍성지역에서 그의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사병집단 즉 가별초들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이익주 교수의 분석이 이렇습니다. 가별초라고 흔히 불리는 이성계 집안의 사병이 그대로 이성계 휘하로 들어가게 되고 이후 이성계는 각종 전투를 치를 때마다 이 사병 집단을 지휘하면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처음으로 발휘된 전투가 바로 이 경성수복전입니다. 경성수복전에서 이성계가 선봉장으로 참전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부터 공을 세워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는데요. 이성계 말고도 그 당시 다른 무장들도 대체로는 국가의 공병을 지휘하지만 그 공병과 지휘관 사이의 사적인 연대 이런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바로 이것이 아주 전투의 효과를 높이고 그걸 가지고 홍건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홍건적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고려의 모처럼 평화가 찾아오나 했는데 경성수복작전에서 공을 세웠던 장수들이 줄줄이 죽어나가는 시대의 반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김용 반란 사건이라고도 하고 혹은 3명의 군 원수들이 죽어나갔다고 해서 삼원수 살해 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부터 그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일찍의 김용은 정세윤이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시기했고 안우, 이방실, 김득배 등이 큰 공을 세워 왕의 신임이 두터워질까 두려워서 안우 등에게 정세윤을 죽이게 하고 왕에게 참수하여 죄를 씌워 모두 죽이려 하였다. 공민왕이 원에서 돌아와서 즉위를 하고 반원정책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홍건적의 침략으로 아주 안동까지 피난을 갔다 오는 위기를 겪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가 신임할 수 있는 사람들 결국은 자기의 측근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죠. 홍건적의 침략을 당했을 때도 정세윤이나 이방실이나 김득배나 이런 사람들로 항전지휘부를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공민왕이 즉위하기 전부터 공민왕을 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김용도 물론 그런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김용과 안우, 이방실, 김득배 등은 모두 공민왕의 측근 신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홍건적을 물리치는 전투에서 총병관이었던 정세윤은 물론이고 이방실, 안우, 김득배 등은 큰 공을 세운 반면에 김용은 아무런 공을 세우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김용이 시기심이 발동해서 살해 음모를 꾸민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전하의 교지를 감쪽같이 위조하는 거야. 정세윤부터 죽여야 돼. 하지만 내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지. 이제 일하했느니 좋아. 김용은 왕의 교지를 위조하여 안우와 이방실에게 가져가서 공민왕이 정세윤을 죽이라 했다면서 위조된 교지를 건넸다. 어떻습니까? 전하가 비밀리에 이러한 교지를 내린 것이오. 이번 개경탈환 작전의 총병관이었던 정세윤이 평소에 이방실, 안우 두 장군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랐단 말이오. 전쟁이 끝난 마당에 정세윤이 두 분을 죽이려고 공작을 꾸미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전하께서 예방 차원에서 정세윤을 제거하도록 교지를 내린 것이오. 정세윤을 먼저 죽이지 않으면 두 분께서는 먼저 죽음을 당할 것이오. 안우와 이방실로서는 기겁을 할 일이었으나 김용이 전하의 교지를 들이밀면서 정세윤을 죽이라 했으니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일단 이방실과 안우는 김득배에게로 갑니다. 이보시오. 아직 홍건적이 완전히 물러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총병관인 정세윤은 적군이 두려워서 진격하지 않고 있는 것이오. 그래서 읽어보시오. 전하께서 비밀리에 이런 교지를 내리셨어요. 교지에 뭐라고 씌어있는데? 아니 정세윤 총병관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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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라고요? 김용이 전하로부터 가지고 온 교지가 이렇다니까요. 이제 겨우 도적을 평정했는데 어찌 우리끼리 스스로 해친단 말이오. 만일 부득이하면 정세윤을 대궐뜰에다 잡아다 놓고 주상전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옳지 않겠소. 이방실과 안우는 일단 물러가서 자기들 영으로 돌아갑니다. 정세윤을 죽이라는 것은 주상의 명령이 아니오. 우리가 전쟁에 공을 세웠지만 임금의 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후환을 어떻게 하겠소? 이방실과 안우가 다시 김득배에게 가서 정세윤을 죽이자고 했고 김득배는 한사코 반대했으나 결국 안우 등이 술자리를 차려놓고서 사람을 시켜 정세윤을 초대합니다. 드디어 정세윤이 도착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출출하던 판인데 뭔처럼 연회에 초대해 드리니 고맙소이다. 이제 홍건적도 물러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건적을 물리치는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정세윤은 어이없게도 같은 공민왕의 측근이었던 김용의 관계 때문에 졸지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사건을 이해하려면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민왕의 측근이기도 하고 또 원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고 또 심지어는 기왕호하고 김용하고 연결된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 흐름을 이해하려면 정세윤을 공민왕이 죽이라고 밀명을 내리거든요. 그리고 김용이 그를 쫓아가서 죽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주장을 함부로 죽였다는 죄모를 뒤집어쓰고 모두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이죠. 정세윤은 무공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장수니까. 그런데 김용은 무장은 아닙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마 정세윤이 중심이 돼서 홍건적을 격퇴한 이후에 권력은 당연히 정세윤에게 쏠리게 되어 있었겠죠. 정세윤이 홍건적을 격퇴하자마자 김용이 하나의 일을 꾸며서 이 사람들을 살해하고 자기가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암투가 벌어지게 됐던 것이고 이것은 결국 측근세력에 기반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유지하고 있었던 공민왕에게는 대단히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뒷받침하고 있었던 측근세력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몇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김용의 흉계는 단지 정세훈을 죽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정세훈이 죽던 그 시간에 공민왕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대장군 김한귀와 중랑장 김경희 정세훈이 보낸 노포를 가지고 행제소에 도착하자 왕이 기뻐하며 김한귀에게 금 25냥과 비단 두피를 하사하였다. 이 노포를 전쟁에서 이 전쟁에서 이 전쟁에서 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전공을 문장으로 지어서 천에 적어서 높이 매달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읽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번 전쟁을 이렇게 이겼습니다. 라는 내용을 천에다가 적은 것이죠. 정세훈은 이미 죽었는데 공민왕은 그가 보냈던 노포를 보고서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장군 목충이 군진에서 돌아와서 공민왕에게 여러 장수들이 모의해서 정세훈을 죽이고서 발표하지 않고 비밀에 붙였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공민왕의 다음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왕은 문화시중 홍원박 등과 의논한 뒤에 김진을 보내서 정세훈을 죽인 여러 장수들을 용서한다는 뜻을 반포하게 하였다. 그 사이에 김용에게 포섭된 판태의 감사 김현과 상장군 사후가 죽은 정세훈의 죄상을 논하는 글을 바쳤는데 사사에는 왕이 이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여 김현 등에게 금은과 포목과 비단을 하사였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 시기에는 아직 공민왕이 개경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라 경상도 안동의 행궁에 거쳐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안우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김용이 위조한 공민왕의 교지를 보고서 이방실과 더불어서 정세훈을 죽이는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 안우가 공민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행궁으로 개선을 하는데요. 저자가 안우다. 쳐라! 안우가 개선하여 행궁으로 들어가려 하니 김용이 문지기에게 안우의 머리를 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안우는 얼굴빛 하나 안 변하고 자기가 찬 주머니를 가리키면서 주상에게 주머니에 든 글을 바치고 죽겠다고 소리쳤다. 그러나 몽둥이를 가진 자가 다시 내리쳐서 안우를 죽였다. 안우가 공민왕에게 바치려고 주머니에 놓고 갔던 쪽지. 이 쪽지는 김용이 안우와 이방실에게 정세훈을 죽이라고 주었던 위조된 임금의 교지였습니다. 공민왕은 그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얼마 뒤에 김용이 공민왕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주상전하 안우 등은 제 마음대로 이번 전쟁의 총평관이었던 정세훈을 죽인 자이옵니다. 그래서 제가 목숨을 거두었사옵니다. 그런데 정세훈을 죽인 자들 가운데 김득배와 이방실이 아직 잡히지 않았사옵니다. 이 자들을 수배하는 방을 붙이도록 하시옵소서. 알겠느니라. 방을 붙이도록 하라. 공민왕은 방을 붙이도록 전지를 내렸는데요. 나붙은 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우 등은 불충하여 제 마음대로 정세훈을 죽였으므로 이미 처단되었다. 김득배와 이방실을 잡는 자가 있으면 상급을 건너뛰어 승진시킬 것이다. 이제 이방실과 김득배의 운명이 풍전 등화에 처지가 됐는데요.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방실이 현재의 경상북도 예천에 해당하는 용궁현에 이르렀다. 박춘이 왕의 전지를 이방실에게 전하니 이방실이 무릎을 꿇고 받았다. 오인택이 칼을 빼어 쳐서 옷을 벗기니 가꾸러져 기절했다가 한참 만에 일어나서 담을 뛰어넘어 달아났으나 박춘이 쫓아가 잡았다. 이방실이 박춘의 칼을 빼려는데 뒤에 있던 정지상 등이 칼로 쳐서 죽였다. 한편 김득배는 기주 즉 지금의 경북 영주에 이르러서 수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하여 현재 산청에 해당하는 산양현에 숨었으나 김이오와 정지상 등이 쫓아와서 목을 베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리해보기로 하죠. 김용 정세훈 이방실 안우 김득배 이 다섯 사람은 공이 공민왕의 측근 세력 이었는데 홍건적과의 전투에서 나머지는 모두 전공을 세웠지만 김용 은 무장이 아니어서 아무런 공을 세우지 못하게 되자 임금의 총애를 빼앗길까 시기에서 왕의 교지를 위조해서 정세훈을 죽이게 하고 정세훈을 죽였다는 죄의를 뒤집어 씌워서 나머지 사람들도 모조리 죽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민왕이 취한 태도가 조금 애매합니다. 마지막에 김용이 이방실과 김득배 등을 죽여야 한다고 하자 곧바로 그들을 수배하는 방을 붙이게 해서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도록 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익주 교수는 공민왕이 김용과 일정 부분 내통해서 무신 세력을 쳐냈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으나 아무런 근거사료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인데 반해서 홍영희 교수는 그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 보는 편입니다. 아예 그들에게 변명의 주기조차 주지도 않고 그냥 척사를 해버리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김용이 왜 이 삼원수를 살해했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민왕이 뒤에서 사주를 할 가능성이 있다. 무장 세력의 성장은 왕권의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공민왕 워낙 정치적으로 능수능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개경으로 돌아갈 때 자신이 집근과 무장 세력의 갈등 문제가 표면아될 것이고 그것은 자기 왕권의 걸림돌이 분명히 된다는 것이죠. 얼마 뒤 공민왕은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립니다. 총병관 정세훈은 과인을 대신하여 군사를 지휘했는데 안우둥이 감히 저희들 마음대로 정세훈을 죽였으므로 목을 베었다. 원수 김득배와 이방실 등도 법대로 바르게 처단했으나 그래도 전날의 공을 생각해서 그 죄를 처자에게까지는 미치지 않게 하노라. 그런데 이때 억울하게 죽은 김득배의 시신을 홀로 거두어서 장사지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득배의 제자인 정몽주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주의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출연 최연철 한복현 김동하 권도일 박상훈 김영우 타권정 권창욱 낭독 안찬희 해설 김석환 음악 박복규 효과 신연파 정영민 기술 김윤선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75편 승전의 대가는 죽음이었다. 이상락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및 임종 삼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